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TS와 알파코리아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4 메리지 코스 전국 워크숍, 터칭 더 메리지 코스가 목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친밀감을 높여 부부관계 개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7주 과정의 메리지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메리지 코스는 교육 자료인 게스트 저널과 영상을 통해 어느 교회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담고 있으나, 비신자 부부도 참여할 수 있어 전도용으로 목회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전에 이어 목포에서 열린 메리지 코스 전국 워크숍은 27일 광주 서석교회에서 진행되며 부산과 포항, 서울로 이어질 예정입니다.